역간의 딸로 태어난 천민으로 궁녀에서 왕비까지 됩니다. 이후 인현왕후에 대하여 투기한죄로 사살을 당한 숙종의 빈 히빈 장씨는 경종의 생무입니다. 남인과 서인간의 근력투쟁의 희생양이 된 히빈은 갑술한국으로 남인 정권과 함께 몰락한 비운의 여인의 마지막 영명터입니다. 히빈 장씨는 자의 대비 나인으로 들어가 숙종의 눈에 들어 인경왕후가 천년두로 죽자 성언을 받습니다. 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의 반대로 궁굴 밖으로 내쫓기기도 하지만 명성 대비가 죽자 장옥정은 다시 입글하여 미모를 바탕으로 숙종을 사로잡아 경종을 낳습니다. 숙종은 14년 만에 얻은 왕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장옥정을 히빈으로 척봉하고 다시 왕비로 척봉하는 등 장희빈은 최고의 시기를 보내지만 중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부족하여 숙종의 사랑이 식으면서 비운의 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